먼저 이번주 신제품 나온거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크플래시에서 4.0 라이저 케이블을 발매했네요 가격은 56,000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300mm 30cm겠죠 4.0 케이블 필요하면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거 라이저 케이블 얼만가 봐 볼까요 300mm 보면 되겠죠 97,000원 다크플래시 이건 지지대 포함 68,000원이고 잘만거 74,500원 엠스톤 글로벌인데 59,000원이네 더 비싸네 다른 회사 4.0 케이블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잘만에서 케이스가 하나 나왔네요 잘만 N4 컨트롤 35,800원 이구요 가격은 괜찮네요 잘만의 기존에 있던 N4 i40하고 디자인은 똑같네요 팬 컨트롤 및 LED 온오프 가능하구요 140mm 3개 120mm 3개 팬이 6개구요 상단 엔터페이스 2.0 3.0 있고 리셋 그리고 LED 버튼 팬 속하고 밝기를 4가지로 저장할 수가 있다 팬 스피드는 100% 70% 꺼버릴 수도 있네요 LED 밝기는 100% 70% 끄고 풀 속으로 하든지 팬 속도랑 LED 밝기를 70%로 하든지 LED 를 끄고 팬만 70%로 돌리든지 2개 다 끄든지 오우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이거 특이하네 전면에 140mm 3개 상단에 2개 이것도 LED 팬이고 후면에 하나 노이즈 레벨 26-20mL이면 굉장히 조용한데 6팬의 단점은 소음인데 소음이 적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 같구요 강화유리는 스크류 타입이라 조금 아쉽네요 상단에 마그네틱 먼지 필터 있구요 하단에 먼지 필터 있구요 상단하고 후면은 120mm 달 수 있고 라디에이터는 못 다는구나 아 이거 상단이 좀 좁은 케이스구나 수냉쿨러는 전면에다가만 달 수 있네요 180mm 팬 2개를 달 수 있네요 140mm 팬 3개까지 달 수 있고 라디는 120-240이고 CPU 쿨러 높이는 163 일반 공랭 쿨러 잘 들어갈 거 같구요 아이고 이게 단점이네 지금까지 다 좋았는데 여기서 조금 걸렸어요 하드디스크는 이제 바닥이랑 이것도 달 때 아마 뒤집어서 달아야 될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선정리 공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가격은 괜찮은데 후면 선정리 공간하고 하드디스크 달 수 있는 공간이 아쉬운 부분이구요 상단이 좁기 때문에 굳이 상단 팬이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무리하게 좀 식스팬 넣는 게 좀 그렇더라구요 이 케이스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패스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븐 아 이거 데이븐 D11 이거 괜찮던데요 저 이거 발랐어요 가격이 일단 34,500원이에요 디자인 괜찮고 미니 케이스입니다 팬 8개 장착 가능하는 거고 스윙 도어구요 CPU 쿨도 높이 160mm 이구요 라디에이터 360mm 전면에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전후면 120mm 팬 팬 4개 좋죠 이런건 팬 4개만 있어도 돼요 전면 상단 PSU 먼지필터 전면도 있네 먼지필터가 블랙 화이트 나오구요 쾌적한 기능을 갖춘 메쉬 디자인이 적용된 D11 전후면 3색 RGB 팬 및 금속 메쉬 패널 상단 IOW LED 스위치로 RGB 팬 일괄 소등 및 점등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 LED 껐다 켰다 뭐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기능은 아닌데 강화유리구요 클리어네요 선팅되어 있지는 않구요 손잡이가 손잡이는 요 천으로 되어있는 거에요 천으로 이렇게 그래픽카드 330 상단에 수냉쿨러 장착했는데도 공간이 있어요 이건 상단 수냉쿨러용으로 만든 게 맞습니다 억지로 넣은 거 아니구요 여유있게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하드베이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있어야 돼요 하드베이를 제거할 수도 있구요 측면에 SSD 되고 전면에 먼지필터가 있어요 와 이렇게 나오네요 어휴 이거 좀 고급지다 팬은 이렇게 몰렉스 방식으로 돼 있네요 서비스 기간 1년이구요 이 모델은 제가 한번 사보겠습니다 지금 안텍 NX200M인데 RGB 모델 나온 거 같습니다 RGB 모델 39,000원으로 나왔고 LED 온오프가 있고 리셋 버튼을 이제 LED 온오프로 바꿨네요 팬은 뭐가 들어가나 팬이 뭐가 들어간지가 안 나왔네 팬에 대해서 안 나왔어요 자 이것도 일단 사보겠습니다 잘만해서 또 케이스 나왔네요 Z10 듀오 어 전면이 강화유리인가 아 메쉬 재질이구나 튜닝형 전면 강화유리 어? 아 바꿀 수가 있구나 이 전면을 강화유리로 해도 되고 메쉬로 해도 되고 그런 거 같구요 120mm ARGB 팬 4개 CPU 클럽 173 높네요 음 메쉬 플러스 글래스 저는 이거는 조금 반대입니다 왜냐면 메쉬로 쓰고 싶은 사람은 글래스를 빼놔야 되잖아요 이게 짐이 돼요 놔둘 데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좀 단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나 슬라이드 필터고 이게 옆으로 빠지는 거 강화유리는 슬라이딩 방식이고요 LED 오 C타입이 있네요 3.0 두 개 아 좋아 이런 거 좋습니다 3.0 두 개 C타입 하나 상단 마그네틱 먼지 필터 측면에도 있는 거고 하단 슬라이딩이고 지휘대 잘만한 지휘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팬이 인피니티 미러 팬이 들어가 있네 상단에 360 들어가고 ARGB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 손전력 공간도 좀 있고 잘만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땡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플러스가 잘만이 미는 거라고 7만 9천원 구배가 있네요 듀오에 유리 없는 버전 아닌가요? 어 완전 똑같은데 그 전면 유리 아 펜이 다르다 듀오랑 펜이 다릅니다 펜 듀오는 인피니티 미러로 돼 있는 펜이고 이거는 그게 아니네요 펜하고 전면 강화 유리만 다릅니다 저는 못 써봤는데 또 잘만은 컴샵님이 많이 쓰시니까 컴샵님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만 Z10 아 이거는 RGB가 없는 건가 보다 요런 거 좋다 이것도 셋실은 똑같고요 Z10은 논 RGB 모델 Z10 플러스는 RGB 모델 Z10 듀오는 RGB 인피니티 펜의 전면 강화 유리로 낄 수도 있고 메쉬로도 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중간 딱 포지션이 좋구나 그리고 NGST 거 H7 플로우 엘리트 H7 이것도 실시가 세 개나 있네 이것도 셋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전면만 다른 것 같습니다 플로우는 전면이 메쉬고 엘리트는 전면이 강화 유리고 H7은 기존처럼 막혀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네요 케이스는 여기까지 보고요 파워 한번 봐볼까요 파워 시리아시스에서 파워 나왔더라고요 750W, 840W, 1000W 브론즈 등급이고요 파워 구매 시 90도 전환 포털 중에 수량 한정으로 올 플랫 케이블이네 5년 오 독립형으로 돼 있네요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좋습니다 이거 어디 OEM 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쿨러 쿨러까지 봅시다 어우 뭐야 이거 5V 3핀짜리고요 DL280 마그네 타입이고 Y자로 돼 있고요 강화 유리? 플라스틱이 아니고 유리야? 이 홀더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실물을 봐야지 할 거 같아요 여기까지 끝 신제품 다 봤다